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하세요.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생명을 누립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성장과 변화의 주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상에서는 신축년 소외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 관련된 여러가지 다양한 기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는데 집집마다 소 4마리를 키우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소를 키우면 되느냐. 첫째 소가 내가 졌소입니다. 내가 졌소. 두번째 소는 당신이 맞소. 세번째는 당신 마음대로 하소. 마지막 소는 나를 용서하소 라는 네말의 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같이 있는 시간들이 전해보다 더 많아지니까 부딪힌 일들이 많아요. 주로 상처를 어디 받느냐. 주로 가정에서 받아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는 서로 조심하고 여의 지키고 긴장하니까 그렇게 큰 실수를 안 하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가족 보는 순간에 그냥 내 거니까 그냥 내 소유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라고 생각 들어서 긴장을 푸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니까 가정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영국 가족들 다 올해 네말의 소를 잘 키워가지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참 재치가 있는 표현인데 이 모든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 네말의 소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내가 복음 체질이 되면 내가 완전 복음 체질이 되면 어떤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의 수용력이 뭐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끊임없이 일곱 번씩 일어번 또 용서하라. 무한대를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나중심의 체질이 남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 갈등 많아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힘들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전부 다 나중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중심. 그래서 완전 복음 체질이 되면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I am OK. You are OK. Everybody is OK. 나 살고 너 살고 우리 서로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완전 복음 체질. 아멘.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다양한 환경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이런 완전 복음 체질이 더욱더 이런 시기에 돼야 돼요. 완전 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매주일쯤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가 소개되고 있어서 흔히 천국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천국장 됩니다. 천국장이라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할 때 미래적인 의미보다는 현재적 의미가 많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천국 가면 죽어서 천당 가야지. 천국 가야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그곳. 그런데 그 의미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보다도 성경에서는 현재적 의미로 천국을 더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세 마디로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려운 말이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신명이 하나님의 나라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의 나라 없어요. 지옥이지 지옥. 생지옥이지. 맨날 갈등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신명 속에 그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 이미 뭐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임한 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해 있어요. 천국이 임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축복. 이게 사실적으로 맛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킹덤 오브가 땅이 있고 벽신이 있고 왕이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천국을 누려야 돼요. 이걸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새고랑을 차고도 천국 누리니까 바울이 찬양하잖아요. 이게 전국 백성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짜증날 일이 더 많은데 화날 일이 더 많은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하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환경이 백배나 더 안 좋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천국 누렸다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세례환이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 하는 말하고 달라요. 예수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는 거는 귀신도 더 잘 알아요. 불신자도 알아요. 성초선임도 성경 4권이나 읽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읽었지만은.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믿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안 듣고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신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의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그때는 그때는 제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오늘 사비자 볼 계자시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은약 공동체인 이 교회도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어도 성장의 응답이셔야 됩니다. 생명은 못 말립니다. 생명은 못 말려요. 생명이 있으면요. 어떤 방에도 못 말려요. 여러분 한겨울에 지금 이렇게 추운데 눈이 오지요. 방깡 얼지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봄이 되면 쭉 가는 보잘것없는 풀 한 포기도 땅을 치고 올라오는데요. 꽃 한 송이가 길거리에 덜에 피는 꽃들이요. 치고 올라와서 꽃을 피기까지는 그 과정이 50까지 싸워야 돼요. 그 밑 땅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방해가 많아. 그걸 막 치고 올라와서 딱 꽃을 피요. 그 약한 게 왜 그래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지만 못 말리는 생명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봄이 되면 저는 신기하고 놀라우고 어떻게 이 연약한 것이 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이걸 뚫고 땅땅 얼어있는 그 딱딱해진 그 치고 올라오느냐 얘기에요. 그래서 과학자들과 식물학자들이 50분의 고통을 그쳐서 올라온 풀들이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 하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 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있다. 그리고 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이 은약 공동체인 교회에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변화의 주역 이 변화의 주역으로 늘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2021년도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은약에 말씀 주셨는데 말씀 성취의 이 응답을 체험하는 성장과 변화의 주역으로서란 누가 하겠지 뭐 내가 뭐 믿음이 약했어 나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와 성장의 주역이라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시키는 자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연계하는 모든 성도들은 2021년도에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성장과 변화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성장의 대명사입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러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게다시 하나를 갔더니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더니라 자 예수님은 게다시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설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가장 적은 것을 말할 때 표현이 게다시만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게다시만하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게다시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곳으로 옮겨라 이 산을 명하여 저곳으로 옮겨라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믿음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게다시 하나를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처럼 작은 것을 가르쳐서 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다시가 얼마나 적은 거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성지출리를 가서요. 가서 게다시가 착하는 길거리에 우리나라 가로수처럼 서 있어요. 게다시 게다시래요. 안내하는 분이 이 게다시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훑었어요. 몇 개를 훑어가지고 가방에 넣었어요. 왜? 우리 교인들 주려고. 그래서 이 게다시를 훑어가지고 가져왔는데 가져왔는데 이거를 불목사에 줬어요. 이거 가져가서 코팅해가지고 교인들 다 하나 나눠줘라. 성경에 딱 붙여가지고 이런 게다시만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걸 주라고 했더니 코팅하러 간 분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작아서 코팅이 한 개씩 안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몇 개씩이나 붙어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코팅해라. 깨알이죠 깨알이죠 깨알. 깨알이죠. 아주 작은 깨알. 그것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코팅이 왔는데 보니까 한 개씩 못하고 코팅한 게 주로 네다섯 개씩 되어있다. 네다섯 개씩. 열 개씩.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이 게다시라는 게. 제가 직접 제가 가서 다음에 여러분 성기술을 가면 보세요. 얼마나 적은가. 콩알이 큰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작은 게다시가 자라면서 평균 3m, 4m예요. 평균 3m, 4m로 자라 마치 나무처럼 무승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적지만 아주 작지만 보다 끝없는 존재이지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라게 된다. 점점점점 그렇게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입혀야 된다. 생명이 있는 사람.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게다시 안에 생명, 생명력이 있어서 그러죠.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은 힘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겠어요. 계속 자라죠. 어떻게 알아요? 직분이 달라죠. 자라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귀한 직분들을 자꾸 주세요. 자라. 자꾸 자라. 여러분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 저 구역장에 아주 그냥 평신도 생활 쫙 하면 구역장하고 그 다음에 부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안수입사도 하고 장도도 하고 자라서 자라서 자라. 뭐도 하고? 초회장도 하고. 자꾸 자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어? 믿음대로 될 지어다. 믿음이야 믿음. 날마다 자라는 게 정상이요. 자라지 못하면 이제 돋아야 됩니다. 성장해가는 모습. 자라가는 모습. 그것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마치 개자시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가지고 공중에 나르는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를 넘어서 나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쉬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험을 품게 하는 이렇게 점점점점 성장하는 수준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요? 2, 3, 7, 1까지. 우리는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교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오늘 우리 정원장, 우리 노원장,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아침에 우리 먼저 들이기 이제 헌당헌금 들고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정말 영향력을 입히는 이 의사 세계에서 엘리트 세계에서 보험에 영향을 입히는 보험 맹문 가문이 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자라가는 모습들 잠잠잠잠 자라가야 돼요. 신앙이. 나 장로인데. 그는 금방 뜨다가는 그날 끝이 거기 있어. 끝. 안 자라. 나 뭐 다 내 부장인데. 내 국장인데. 내 위원장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자라가라. 자라가라. 계속 은혜받고 계속 선신하고 계속해서 어디까지요? 세계선교. 자라지 않는 사람은 그 자라지 끝이에요. 그 안 자란다는 정교예요. 자라는 사람은 헌신이 있습니다. 생을 겁니다. 끊임없이 보험 따라갑니다. 교회 따라갑니다. 목사 따라갑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앞뒤도 보지 않고 계속 따라갑니다.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내 거. 내 거. 하는 사람은요. 모자랍니다. 자기 문제 딱 걸려가지고 모자랍니다. 아까워서 모자랍니다. 헌신 못합니다. 그게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거 없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 선교사님을 내가 내가 오늘 그랬습니다. 선교사 10가지 파송하고 20가지 협력해라. 이 병원 축복받아가지고. 두 분이 아멘하더라. 그걸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사 10가지 파송하고 20가지 협력하고 입을 크게 열라. 아멘. 그래서 자꾸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수준 넘어서 나는 다 자라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도와주는 이런 수준. 사도 바울도 에베스 4장 15절에 이렇게 강좌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 수준될 때까지 계속하라. 우리의 영적 자세가 이래 돼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장로 되면 끝인 줄 알아. 장로 딱 봐도 끝인 줄 알아. 그전에 열심히 했어.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장로 딱 안수 받고 장로 딱 되고 그때부터는 내 장로 내 하고 끝이야. 일반 교회들 다 그래. 우리가 안 그래. 우리 교회는 먹어주지도 않지만 일반 교회는 장로 되는 순간에요. 그때부터 뭐가 힘 빡 주고 그때부터는 다 쓰리려고 그러지. 자라라 안 그래. 그날은 끝. 그 교회 난장판 엉망대프잖아요. 안 자라고. 교회 붕대입니까?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100년씩 50년씩 된 교회들 100,000이 교회 자라냐고요. 조그마 그 자리에 쳐박여가지고 전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앉아가 적끼리 모여가지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 촛대 옮긴 거죠. 촛대 옮겨버렸어요. 고름도교회 라우디아교회 촛대 옮겼다. 옮기는 순간에 앉아가는 종교입니다. 모여가지고 적끼리 모여서 맨날 찢어보고 싸움이라고 끝나지요. 네가 놈니 내가 놈니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범사의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이거 다 초월했어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핑계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병을 입거나 건강하거나 하지 않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해석해야 돼요. 영적 해석을 해서 그것을 도리어 모여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성장의 기회로 제게 청각장애라는 우리 아들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자라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자라를 걷지 않아요. 종교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청각장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 여러분 자녀가 그러실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낫다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심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순간에 그 진단대에 우리 단위 목사님 당시 정필도 목사님 신방을 따고 하셔가지고 첫 마디입니다. 아 집사님 집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군요. 천사 좋아하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셨군요. 천사를 보내주셨대요. 맨날 울고 앉아있는데 천사를 보내주셨대요. 천사를 보내주셨대요. 고통 중에 있는데 진환을 하니까 진짜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아픔이 그 고통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라볼 때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픔이 아픔이 고통이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말씀 잡을 수밖에 없고 깨울 수밖에 없고 다른 생각 할 수도 없고 오직이 이래요. 오직 그래서 오직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오직 무슨 오직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체질이 돼도 오직 남편이 괴롭힙니까? 자식이 골통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면 답 나옵니다. 오직 이걸 완전히 불이 내립니다. 자 2, 3, 7 파수꾼 영적의사 이 섬의 대사 이것은요 어려움 중에 그야말로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성장의 기회입니다. 도리어 기회라고요. 기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란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이라 신앙에 도움되게 하신다 영적으로 깨워만 있으면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신반의였어요. 반신반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꼬라지들이 보잘것은 시골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저 갈릴리 어부 촌놈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보금은 이상하죠.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들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통해서 성경이 일어났어요. 하나의 나라 확장이 이들을 통해 일어났다고 학불 좋고 문불 좋은 사람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보자 끝없는 이 사람들 통해 일어났다니까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갈보리 감당산 은약을 붙잡고 이들은 마가다르빵에 모여서 120여 명이 그냐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그들은 실제로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확 터닝 포인트 첸지메이커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르빵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생명의 복음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때부터 나갔어 막 크장급없이 먹고 예수를 잡아 죽인 그들은 그대로 다 있는데 이들은 이 체험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세상 말로 막 나가서봐 복음을 증가합니다. 너희들이 잡아주신 그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3천명씩 돌아와 이 명절이 돼가지고 전세계 헛뜨던 디아스포라들이 확 몰려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가지고 센터에 서가지고 외치니까 3천명씩 돌아와 5천명 예수를 믿는 역사에 나왔어요. 한마디로 죽기에 돌아오는 수가 기약 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4등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람이 잘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수단 잘 쓰고 방법 잘 기획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 되시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잔머리는 쫙 굴리는데 말씀은 없어 그거 가짜입니다. 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서대반 순교가 순교 서대반 기폭자가 되어서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땅 끝까지 그렇게 보험을 증가하나 전세계로 서대반 집사의 순교가 기폭자가 되어서 유럽으로 전세계로 그렇게 보험이 확산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죽었어. 서대반 집사 서대반 2000년 동안 서대반 집사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죽음 하나가 전세계에 확산되는 생명력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지금 진행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운교회 23, 34년 전에 먹동에 저희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집사람 화장대를 거꾸로 시하고 종이로 덮어놓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때 개척하는 그날 참석한 사람이 양 장로님 가정이고 우리 지물영 장로 가정입니다. 두 가정은 지금도 있습니다. 개척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목동아파트 그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세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보자 끝없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2, 3, 7일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센터로 중심적으로 선두에서 승인받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의 신년 할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운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금 지구촌에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이 메시지와 이 전략은요 우리 다락밖에 없어요. 실제로 전시세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영주의 눈을 열고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무도 모임 못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우리 교회 비전홀에서 지금 매주 지금 계속 전국 교사수론에 전국 예림 집회 계속 곤란 집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선포되는 이 현장이 하나님 최고 관심이에요. 최고 관심 그것이 우리 교회라 우리 영원교회가 계속 응답의 현장 속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237 나라 살리는데 지금 현장 속에 지금 서임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제1, 2, 3 지금 알루투시 응답의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서있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도 응답의 주욕으로 모두 다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무슨 말이에요? 너 믿음대로 될지 라고 했어요. 믿음이 그만큼 응답받고 믿음이 적으면 저 응답밖에 못 받아요. 믿음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자라가는 도다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알고 또 누리고 점점 육신을 벗고 점점 영적인 비밀을 알고 딱 만나는 순간에 향기가 나야 돼. 예수 향기가 나야 돼. 향기 아 이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야 이분 만나니까 뭔가 영적인 타치가 되네. 뭔가 감동이 와. 이래 돼야지 완전히 인본주의 쓰고 부정적인 말하고 세상적인 말하고 종교적인 말하면 냄새나 쿨이 내라 영적으로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혼딱스러워. 그 다는 금방 진단되잖아. 여러분 깨어있다 하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 하면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자라할 수 있느냐 그 핵심이 강당과 원리스예요. 강당과 원리스 이루는 겁니다. 은약적 삶 CVDIP의 삶이 뭐예요? CVDIP의 삶이 한마디로 욕하면 강당과 원리스 이루는 겁니다.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주장하고 변명하면 안 돼요. 강당에서 선포되는 말씀 은약적 비전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실제 삶 속에 이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의 축복을 여러분 개개인이 체험하게 돼요. 점점점점 육체에서 점점점 더 영적으로 점점점 더 이 땅에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로 자꾸 비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장하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성장하기를 멈추면 그때야 비로소 늙는다.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성장 안 하니까 늙어버려요. 우리의 영적 삶은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곤도우스 4장 16절에 밝혀있듯이 우리의 그 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이게 성장하는 사람 모습이에요. 계속 성장하는 사람.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장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성장 상태입니다. 자라가는 것. 해마다 볼 때마다 달라. 깜짝마다 놀래. 성장되어. 영경모드 성도들 2021년 이런 성장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주도자입니다. 33절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 비유는요 겨자식 비유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고 적은 것으로부터 점점 크게 확장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비유 두 가지 중 두 개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 두 비유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겨자식 비유는 자체 성장입니다. 자체 자체가 자라는 겁니다. 자체 성장을 의미하는 건데 누룩은 다른 상대를 변화시켜 버려요. 누룩은 다른 상대를 변화시켜 누룩은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에 밀가루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누룩이 뭐합니까? 밀가루의 성질과 맛을 확 바꿔버려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누룩이 하는 거예요. 적은 양의 누룩 아주 작은 양의 누룩 인데 주위에 많은 밀가루들을 싹 다 변화시켜 버려요. 어떻게 변화시키면 부풀게 하는 것 부풀게 영적으로 영적으로 복음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뿐만 아니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다 나 혼자 안 해요. 내가 정말 생명있다 하면 정말 내가 자라고 있다 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영향이 피자 그게 직분입니다. 직분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음의 영향을 변화시키는 영적 수준 그래서 자라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왜? 변화시키는 거니까 계속 자라갈 거니까 자라지 않는 사람은 직분 주면 안 돼요. 자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직분 줍니까? 자란다는 정거예요. 진짜 말씀에 누르게 내 속에 들어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못 있습니다. 가만 못 있어요. 내게 말씀이 정말 생명있다 하면 불신 가족 불신 친척 불신 동료 불신 친구 보는 순간에 만나는 순간에 그 영혼 볼 때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요. 가만 못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천지 메일까? 그 변화를 이렇게 그 사람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당당함입니다. 영적으로 당당해야 돼요. 예수님 빌빌 하면 눈치나 썰썰 보고 그래서 살면 안 돼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보험을 가졌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아를 여러분 자신이 체험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는지 본인이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 아는 것은 귀신도 안다니까 이걸 체험을 해봐야 증인이 되지요.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떠한지 깨달아 맛보할 저다 그랬어. 너무 맛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어. 이 거래 받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계속 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쓰임 받습니다. 4경전 26장 29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르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죄수 주제에 세월왕을 찬 주제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여러분들 아그르빠 왕이요 당신과 모든 사람들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는 얘기에요. 복음의 생명력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자는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금방 지란 말이 아닙니다. 교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돼야 돼요. 우리 예원가족들 다 그래야 돼야 돼요.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반대로 나같이 재수없고 불행한 인간은 없어. 사단 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화도 나올 수 있고 순간적으로 후회도 할 수 있지만 그거 해질 때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나와봐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당당한 이런 고백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당당하고 행복한 고백 행복한 삶 그게 전도예요. 맨날 싸우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후회하고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 너나 믿어라 너나 그러지요. 전도 됩니까? 안되지요. 전도 안된단 말이 보통 부끄러운 말 아니거든요. 부응이 안된단 말 보통 부끄러운 말 아니에요. 나 가짜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가 전도 어려워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내겠는 거 말하는데 보험이 주는 참된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릴 때 변화의 주도자로 멋지게 쓰임 받게 됩니다. 슬램의 습관이란 책이 있습니다. 슬램의 습관이란 책이 있는데 슬램을 잃어버린 건조한 일상을 바꾸는데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구가 있는데 그게 참 인상적입니다.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구가 뭐냐 두근대면 무죄 설레이지 않으면 유죄 그렇게 말했어요. 설레이지 않으면 유죄라 두근거리면 설레이면 무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면서 아주 중요하게 접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요? 슬램이 없다. 슬램이 없다. 그건 성장이 없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말씀을 못 깨달은 겁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더더욱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슬램이 없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에게 감동을 줍니까? 내가 아무 감동이 없는데 베드로가요 안전병이 4개 부서 4개 주노니 할 때요 그 베드로의 심령 엄청난 기대와 설레임이었어요. 설레임이 있으면요 기대가 생겨요. 그렇죠? 설레임이 있으면요 집중하게 됩니다. 역동성이 일어나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마음에 뭐야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찬양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 설레이는 마음 예배 드리게 되면요 이런 마음을 예배 드리는 마음 말씀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마음에 꿀송이 꿀송이가 더 달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렇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응답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생동감이 넘치지요 응답 받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대부분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응답 못 받을 거니까 기도 안 하죠 기도해도 중음분하고 말지요 해도 별 수 없으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설레임이 없지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죽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설레임 이거는 주님의 심장이에요 한 영혼의 죽게로 나를 통해 돌아온다 그 기대하면서 현장에 가는 전도자 설레이지요 얼마나 기뻄이 있습니까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영적 역생동감 설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점으로 주부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간에 북한에서 제8자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나라 이슈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김정은이 뭐라 그랬냐 한국과 미국을 대하는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강대강 선대선 그런 원칙을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자신들도 강하게 나가고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을 이런 전략을 영어로 말하면 티포텟 이랍니다 티포텟 이것은요 상대가 가볍게 치면 나도 가볍게 친다는 뜻이 정말 말하면 이는 이 눈으로 눈으로 대하겠다는 겁니다 상대가 상대가 하는 대로 보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맞대응 전략이지요 네가 나를 욕해서 내 비방에 좋아 너 두고 봐 너는 죽었어 딜벼러는데 갚아줄 거야 티포텟 입니다 이건 불신자들 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돌입하면서 전략을 썼었는데 이걸 북한이 보고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계속 무역전쟁 했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쓰러 고고달 하잖아요 둘 다 손해받잖아요 제가 이 말씀드립니까 상세기 3장의 세상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앙갚음을 해야 됩니다 박자간지 갈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병신같아 바보같아 힘없는 것 같아 손해본 것 같아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은 수용합니다 바보라 해도 괜찮아 힘없다 해도 괜찮아 내 속에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살리는 쪽으로 나갑니다 살리는 쪽 복음만이 변화와 역동을 일으킵니다 복음만이 열두 가지 영적 문제 디오피 세상 현장을 변화시키는 장식 3장 이전의 상태로 재창조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아시겠어요 재창조하는 것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인 우리 예원교수 가족들은 노는 게 달라야 돼요 사는 게 달라 가치관이 달라 우승선이가 달라 완전히 달라 삶의 내용이 다 달라 불친자 쓰는 걸 살면 안 돼요 불행합니다 그러면 늘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사는 게 하얀 나라 없습니다 생지옥입니다 종교인들 불친자들 거의 다 그래요 복음에 씨가 뿌려지고 전파되어야 허가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 문화가 회복이 된다 그런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생명 가진 게다시와 같이 내가 복음을 가졌다 예수 생명 가졌다 그러면 누룩과 같이 성장과 변화 성장과 변화의 지옥으로 스님 받아야 돼요 아멘 내 문제 걸려가지고 가정 문제 걸려가지고 환경에 잡혀가지고 언제 하나님 나라 누리겠어요 언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함을 살겠어요 그런 생각 속에 잡혀 그 수준 가지고 그러니까 평생을 산다 평생을 사라 말씀 들으면 부담스러워 교회가 부담스러워 뭐요 세상에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부신자도 그렇잖아요 교회 앉아있는 거 부담스러워 알아듣지도 못하면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생명 가진 데 가진 줄도 몰라 생명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줄도 몰라 체험도 못해봤어 잘한다라고 느끼지도 못했어 주님의 심장으로 불신용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을 향해서 헌신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최종이 뭐냐 2, 3체리에요 최종이 결국은 생명구원한데 그것도 땅 끝까지 모든 쪽 속으로 만민에게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그 순종한 그러한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도 힘을 합쳐서 이 헌당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오늘도 정무직 성교사는 막 끊임없이 그렇게 인도, 파키스탄 막 끊임없이 전 신학교 열었다고 오늘도 막 막 갔다 와요 강산두고 쫙 현장에 목사들 현지 목사들 맥단 쫙 보내서 이 사람들이 등등 줌으로 지금 강의는 누가 합니다 쫙 내가 마음이 급해요 하 저 파키스탄 저 인도에 저 현장에 내가 가서 내가 이 강의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 확 있거든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 현장에 도와달라고 끄려 제가 할 말은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도하기로 기도해 주신 날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타말이 그 현장에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막 복품 보내주고 끊임없이 싸울 수도 힘주고 그래야지 영적 싸움 변화와 성장 오늘 두 단어 기억하세요 변화와 성장 아멘 성장과 변화 성장이 되면서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막연한 교회 다니지 마시고 막연한 예배 들지 마시고 막연한 기도 하지 마시고 막연한 의심하지 마시고 은약 잡고 은약 잡고 정말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만이라도 하나님 변화와 성장의 주역이 되가야 주옵소서 성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계 모든 성도들 성장의 대명사들이 되게 도와주어 없어서 변화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변화의 주도자를 지역 현장을 바꾸어 놓는 그런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어 없어서 완전 보금체질이 되어 절대로 부정적인 어두운 사단에게 잡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성장하면 날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진 보금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주역들로 삼아 주여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삶속에 누리며 간정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